팍킹통장 3% 그러면 사실 어쨌든 내가 주식투자를 하거나 이럴 때 어딘가 넣어놓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예탁금 이용료라고 팍킹 받아 증권회사에서 조금 줍니까? 조금 주죠 많이 조금 그런데 이렇게 팍킹통장을 이용하시면 전개금금리나 마찬가지죠 3%만 입출금도 굉장히 자유롭고 거기 있는 돈만큼만 3번만 눌러면 됩니다 뭘요? 버튼을 아 그렇습니까? 모바일에서 하여튼 이런 작은 것까지 잘 챙기셔야 나중에 또 큰 돈도 벌 수 있는 거 아닐까 싶네요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또 모실 시간이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어제 시장 마감부터 한번 살짝 보면서 미국이 간만에 빠졌어요 다오가 연초 이후에 비교적 큰 폭으로 또는 연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9일 연속 상승했고요 그러다가 어제 하락을 했고 미국 나스닥은 어제 강보합으로 마감을 해서 7일 연속 상승입니다 장중에 좀 흔들림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 혼조 상태였습니다 나스닥은 0.1% 상승을 했는데 다오는 1.1% 하락했고 S&P500은 0.2%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 지표들의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특징적인 것은 딸랜드스가 살짝 올라왔는데 우리 원화는 여기 원율에서 오히려 하락하는 경제적으로 좀 보였고요 그리고 그 외에 유가나 국채중에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어제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제조업과 관련된 지수들 중에서 가장 먼저 발표하는 건데요 전월에 11.2였는데 올해 1월에 32.9로 엄청나게 낮아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더군요 저게 전체적으로 지금 제조업 쪽의 경기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면서 향후에 나올 경기 지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타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주가 하락을 했겠죠 그런 가운데 어제는 딱 두 종목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골드만삭스 아까 뉴스사람에 전해드렸죠 어닝쇼크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반면에 테슬라가 중국 판매가 급증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테슬라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뭐를 이래요? 테슬라는 지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죠? 더불어서 길주도 상승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보면 골드만삭스는 6.4%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는 7.4%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골드만삭스 속해 있는 다운은 하락을 했고 금융주가 산업재는 하락을 했고 그리고 기술주 중에서 TSMC나 엔비디아 엔비디아 4.7%로 상승이 되거든요 연속해 7일 상승입니다 나스닥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은 오르고 이렇게 엇갈리는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잠깐 언급을 좀 드리면 골드만삭스의 어닝쇼크에 대한 부분은요 다른 은행들은 이렇게 어닝쇼크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모습이 나타났는데 아이비 쪽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본업보다는 아이비 쪽이 좋지 않았다 채권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컸겠죠 그리고 IPO가 별로 없었다는 부분 시황에 맞춰서 실적이 이렇게 차별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의 중급 판매 급증은 가격 인하 때문에 그렇죠 가격 인하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완판됐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는 뭐 이쪽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을 좀 주시겠지만 보고서들을 많이 보면요 테슬라가 수요 위축으로 인한 가격 인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향후에는 완성차 메이커들의 전기차가 지금 출시가 되면서 그것이 본격적인 경쟁 지금 구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반도체도 그랬고 예전에 폴리실리콘도 그랬고 치킨게임 가격의 치킨게임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쯤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튼 간에 테슬라와 골드만삭스로 인해서 엇갈린 현상이었고 다른 것들은 주요 시총 상위 종목들은 다 보았건에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팬 0.85%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빠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9일 연속 상승을 했던 거니까요 그리고 어제 10일째 하락을 한 건데요 보았건 시작 후에 경계 매물이 최근에 계속 있습니다 그러다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다시 반등을 해냈거든요 어제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중간에 반등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후 들어서 국내 기관들이 대거 매물을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는 개인하고 외국인은 오랜만에 펴먹었네 오랜만에 펴먹었어요 기관들이 어제 3천억 정도 팔았는데요 매도를 보면 연기금이 530억 사모펀드 588억 금융투자가 그렇다 치더라도 규모가 좀 커졌죠 국내 기관들이 매물로 인해서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종목도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개별 종목에는 국내 기관들이 로스컷이 왜 이렇게 많아요? 손절매가 손절매가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작년 말부터 그랬는데 올해 초에 아니면 운용사가 바뀐 건지 아니면 리벨레싱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로스컷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보면 그동안에 쭉 특히 연기금 액틴펀드일 것 같은데 쭉 사다가 그래서 만 원에서 만삼천억까지 사다가 다시 만 원 왔는데 지금 다 팔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개별 종목 중에서는 뭔가 좀 움직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이 시장을 떠받치면서 어떤 견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관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시장이 좀 강하고 기관들이 손 놓고 있으면 좀 약하고 기관들이 이렇게 팔면 또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 매물 강화로 인해서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매물들도 대형주 위주로 많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AR, VR, AI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외되었던 종목들, 섹터들 있잖아요 여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일부러 종목을 한번 적어와 봤는데요 어제 좀 급등했던 종목들 알체라,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가온미디어, 셀바스 AI, 플리토, 남무가, 덱스터, 위지역 스튜디오 왜 적어왔냐면요 오랜만에 들어보죠 한때 진짜 최고의 상승 그게 뭐 한 1년 반 정도? 그렇죠? 오랜만에 들어본 아마 이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한번 적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들어봤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시장에서 소외되고 굉장히 주가가 안 좋았던 쪽이에요 그런 쪽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면 시장을 지수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시장의 소위 주도 섹터라고 하는 반도체나 바이오나 2차전지나 자동차 이런 데는 지금 쉬고 있습니다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처음에 끝에 있는 개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됐죠 그러니까 사실 지수는 좀 9일 연속 올라왔지만 상대적인 체감 지수나 아니면 퀄리티 자체로 떨어지는 그런 시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9일 연속 상승 후에 10일째 하락을 했다 오늘 BOJ 통화정책 회의가 끝나고요 선명서와 기자회견 발표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유럽의 CPI 미국은 PPI 발표가 있고요 오늘 연준 베이지북 발표가 있고요 블라더 총재 외 10명 정도가 오늘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파적 발언들이 오늘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연초 랠리 후에 지금 하락 조정이 어저께 하락이 있었는데요 실적 발표로 인해서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에는 주요 종목의 실적으로 시장이 등락합니다 어제 미국 보셨다시피 골드바삭스나 아니면 테슬라나 일부 종목에 의해서 시가총이 높기 때문에 물론 다운은 균동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의 비중이 아니고 균동으로 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가총이 높은 종목들 그리고 저 다운지수는 거기 들어가 있는 주식이 몇 개 안 되니까 얼마 안 되니까 한 개 폭 빠지면 확 빠져요 시가총의 상위 종목에 있는 종목들의 결과에 따라서 종목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중간에 빨간 것으로 쓴 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인식되어 있던 섹터나 기업들과 그리고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섹터나 기업들의 실제 실적 발표와 그것으로 인한 시장 반응 이게 제일 관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박 의사님 몇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설 연휴 지나고 나오면 가장 관심 가는 두 개 회사 테슬라와 애플 그 영향을 만약에 오늘처럼 고마스 학습처럼 이런 실적 미스가 나오면 영향을 받을 거다 그들이 실적 미스가 나왔는데 시장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처럼 그렇게 움직인다 그럼 시장의 굉장히 방향이나 여러 가지의 섹터의 움직임이 수급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 시장도 어쨌든 그런 큰 주식들이 떨어지면 시장 전체에 영향이 좀 많이 있어요 미국은 실적에서 움직이죠 한국하고는 좀 반대예요 한국은 삼성전자 어느 쇼커 나오니까 그날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애플 주식이 없는 사람인데 미국 투자자인데 애플이 떨어지는 거 보고 시장 안 좋구나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하죠 이번 시장을 지난 몇 개월 동안 저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테슬라와 애플을 분다 그 두 개가 버텼거든요 얘네가 무너지면 이거 무너진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거든요 그런 기준을 정해놓는데 실제로 지난 4분기에 테슬라와 애플이 시장을 끌어내린 거였어요 다구나 이런 건 크게 빠진 게 아니고요 이들이 실적 발표가 지금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그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의 그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의 반영이 굉장히 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은 연초 이후에 비교적 강하게 반등을 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연초 이후에 심리적인 또는 수급적 요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뭔가 바뀌지 않았냐 외국인들 매수 규모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반된 투자 심리나 또는 시황관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무튼 현재 상황은 그동안 계속 올라온 상태에서 다음 주에 우리 설 연휴이죠 물론 이틀뿐입니다 다음 주 월화가 대체 휴일이죠 연휴이고요 수요일 날 열리는데 그리고 곧바로 이벤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경계 심리가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 내내 계속 말씀드린 건 이거고요 그래서 시장이 지수는 올라갔지만 체감 지수는 굉장히 안 좋고 안 좋아요 굉장히 약합니다 들어올 때 매수 들어오는 게 약해요 개인들 있지도 않은 은행도 오르고 그래서 종목별 등락은 실적에 연동하면서 차별화가 나타나는 게 좀 눈에 보이고 있고요 그 사이에 시장이 투자 심리가 약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소용주들의 개별 등락 급등락이 일어나는 그런 시장일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미국 시장도 똑같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밈 주식이나 이런 점들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 손물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7% 오르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끝나고 9% 올랐어요 그런 쪽으로 또 어제 로블록스는 11% 올랐습니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무슨 일입니까? 금리가 내린 것도 아니고 금리는 내렸죠 금리가? 실세금리 내리고 있죠 우리나라 국채도 내리고 그 영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 것들의 영향에서 시장의 변화가 있는 거냐 아니면 시장이 약세이다 보니까 조금 반등했다가 더 못 가니까 그냥 이런 것만 움직이는 시장이냐 이건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 기자님이 이 말씀을 좀 주셨는데 굉장히 주식 시장 특히 통화 시장, 환율 시장하고 채권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은행이 1월에 국채 매입에 164조 원 정도 투입했다라는 교도통신의 말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10년 물 국채금리 변동품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했는데 10년 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플러스 0.545까지 돌파했어요 그럼 저거 다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채가 막 내려가니까 그러면서 국채 매입을 대규모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역대 최대의 국채 매입 규모라고 합니다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서 정책 변경을 하고 있는 건데 그로 인해서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고 이자 부담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리고 채권과 환율 시장의 시장 혼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제 뉴스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채권 시장과 환율 시장의 트레이드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쪽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고객님 말씀을 주셨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중국 시장의 경제 지표가 시장 컨센터스를 상위한 발표들을 좀 했습니다 4분기 성장률도 1.6 발표에서 전체적으로 2.7 되지 않겠냐 2022년 연간 그랬는데 2.9% 발표하면서 연간 3%로 발표를 했거든요 이건 아까 전에 줄였으니까 그대로 이어가고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런 겁니다 전망을 상위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절대 수치는 굉장히 낮지 않냐 그래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뉘앙스는 아까 정프로님 말씀에 뉘앙스가 큽니다 절대 수치가 낮기 때문에 강력한 경기 부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는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력이 리얼타일로 듣고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캐터필라 회정의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섹터에 관심이 있어서 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발 뉴스인데요 건설 광산잔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실제로 보면 산업력 금속가격이 요즘 계속 오르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거 지금 컨트롤하겠다라는 발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구리 계속 오르죠 왜 그러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재자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2023년 광산업 전망이 양호하고 미국과 유럽의 인프라 정책은 광산잔비 건설장비 수요 증가에 요인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수요 회복 그리고 IRA로 재생에너지 투자 증가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이크론이나 아니면 우리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가이던스를 주잖아요 그 섹터에 대한 가이던스를요 그런데 캐터필럼 해적이 가이던스를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개인적으로 산업기계나 건설기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플랜트 쪽의 기업들 있잖아요 플랜트 우리는 또 중동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와서 함께 이런 뉴스를 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경제 여러 경제신문에서 이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어제 금감원장이 가상자산 관련 금융 리스크 점검 토론회였는데 여기에 나중에 끝마무리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현재 은행들의 이익이 3분의 1은 성과급 주지 않냐 3분의 1은 주주 환원에 쓴다면 나머지 3분의 1은 국민들 금융소비자 몫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는 대출금리 낮추고 예금이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쪽에서는 은행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은데 은행들은 좀 반발 좀 하겠죠 은행도 돈 벌어야 되는 주식회사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좀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우리 어제 말씀 나왔는데 그저께 말씀드렸나 외국인들이 은행들의 지분을 20%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금융주 특히 은행주에 대한 투자에서 우리가 투자를 좀 꺼려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도 좀 많이 있었고 은행 직원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번에 현 정부 들어서 이렇게 굉장히 좀 강한 노조 아닙니까 이런 워딩들이 좀 나와서 시장에서는 일단 은행주에 대한 가격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은행업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부족되고 있다 은행은 그냥 일반 사기업, 민영기업과는 성격은 좀 다른 거죠 공적인 분이 당연히 왜냐하면 저 은행이 우리 박 의사님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은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없는 은행들만 줄잡아도 한 10개 이상 될 거 동화은행, 평화은행, 충청은행 충북은행, 조흥은행 한일은행, 상업은행 이거 다 통합해서 5개 금융주주가 된 거랍니다 그러니까 과점 상태를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당시에 외국인들 자금도 들어갔지만 공적 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 서울은행도 있었지 참 서울은행, 신탁은행도 있었고 외환은행, 지금도 KB 외환이지 아까 질문 주신 거 그냥 알게 하신 겁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사기업처럼 예를 들어 은행이 지금 은행도 역시 주식회사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한다는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얘기긴 해요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완제품 및 부품 수출 쇼크가 수출 동향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갤럭시 감상과 중국 아이폰 생산 중단량의 영향을 받으면서 12월에 휴대폰 수출은 전연비 29% 정도 감소했고요 완제품 76% 부품 38% 감소했다고 해요 그래서 갤럭시 지금 23? 그거 뭐 기대를 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여전히 이쪽이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 오히려 반도체 쪽보다 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서 이쪽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굉장히 많습니다 고소하게 그래서 굉장히 보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곱 번째 마지막 뉴스는 함경제신문의 어제 뉴스 나온 건데요 올해에도 전기차 성장은 지속될 것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지속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함경제의 뉴스는 아니고 다른 뉴스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보면 올해 2023년 자동차 섹터 전체는 좀 부진한 걸로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비 약화로 인해서 지금 중고차도 재고가 증가하고 있고 신차도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는 약화질 건데 전기차는 10% 이상 계속 성장할 거라고 많이 보고 있거든요 자동차 섹터의 분석 자료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의 배터리 양극재 기업들은 최대 실적을 계속 내고 있는데 또 하나의 특징은 최대 실적의 수출액이 약 41%가 중국이네요 중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계부양 정책과 중국의 올해 경계 전망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거고요 2위가 3위가 헝가리와 폴란드인데 이건 왜 그러냐면 헝가리는 삼성 SDI 공장 3위는 LG엔솔 공장이 폴란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올해 전망 이익들 보면요 LG엔솔도 이거 뭐예요? 거의 2배죠 삼성 SDI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요 좋을 거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의 기업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익이 나오는 이유는 전액이 프로그램도 한번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미래에 침투율 50% 정도의 가정에서 그때의 이익을 땡겨서 지금 주가가 반영했다면 너무 빨리 간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정도 캐펙스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높은 수준이 있고 또 주가가 떨어지면 또 다시 또 그때는 좀 싸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추세적인 하락 그런 부분보다는 단 계단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요? 계단식으로 올랐다가 또 계속 주춤하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이슈들까지 한번 쭉 살펴봤고요 항상 이렇게 한번 쑥 정리하고 나면 많이 좀 뇌가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박병찬 이사님 매일 감사하고요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송명섭 위원 반도체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완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에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